울산 외국인 직접투자 3,429% 증가로 전국 최고 2022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사상 최대인 305억불을 달성한 가운데 울산이 3,429% 증가로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 산업부가 1월 3일 발표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 직접투자 FDI는 금액기준 304.5억불, 건수 기준으로는 3,463건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. 제조업이 149.4% 증가했고 그린필드형도 23.3%가 늘어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.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제도개선, 유치노력 등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달성해 투자 및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. 공장건설 등 신규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가 금액기준 23.3%, 건수 기준 14.8% 모두 증가하며 투자 및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. 특히 울산은 미국 노벨리스사의 5,300억 투자로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를 건립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위치에 크게 성공했습니다.